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아스톤빌라가 최근 최고의 폼을 구가하고 있는 공격수 올리와킨스와 재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빌라는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전천우 공격수 와킨스와 새로운 장기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와킨스는 순간적인 폭발력과 빠른 스피드가 장점인 중앙 공격수로 수비의 뒷공간을 노리는 플레이를 주로하며 여러 각도에서 골을 넣을 수 있어 윙어로도 플레이가 가능한 선수입니다. 그는 브랜트포드가 2부 리그 소속이던 시절 뛰어난 플레이로 아스톤빌라와 계약을 체결하여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하였으며 이후 운하이 에메리 감독의 황태자라 불렸습니다. 와킨스는 이번 시즌에도 소속팀의 공격을 이끌며 8경기 공격 포인트를 8점이나 올리고 있어 팀의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스톤빌라의 핵심 공격수 올리 와킨스가 소속팀과 재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